뭔가 시작하려는 건가? 저희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더쉽 공격 작정을 입안 중입니다. 천천히야! 쇼크 캔슬러! 기동! 작전 세트 가능합니다! 쇼크 캔슬러! 쇼크 캔슬러! 공군의 공격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접근하면 마더쉽에 타격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흔들läq가 한장춘을 좋아합니다. 저도 흔들림이 트리야를 줄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격에 도착해주세요! 골고기ос연을 사용하는 것보다 되어있어요. 저게 마더십인가? 넌 헌라잉이라도군 아홉 번째 함선이다 AFV 전진! 고병부대는 AFV를 따라가라 시상부대는 괴물을 공격하라 마더십은 공군에게 맡긴다 저게 성선이라고? 도시아도 크기인데 이러면 하늘에 뜰 수 있단 말이야 기술 수준이 너무 다르잖아 박력부대에게 닿아내려고 공격받을 곳으로 공격받을 곳은 공격받을 곳으로 적극받을 곳으로 공격받을 곳으로 퀴즈가 대빈 고통을 잘 못댑니다. 데이터는 도전을 보호하는 곳이 있다던데요. 퇴물을 잡고 있는 곳이 많아요. 퀴즈가 대빈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퀴즈가 대빈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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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애브 뭐에요? 케이브! AFV 전쟁! 중앙 광장으로 걸어! 무병은 AFV에서 떨어지지 마라! 폭격을 활용해! 너가 어떻게 해와?! 여긴 시작할 사람은! 내가 어떻게건 하지마! 막 서서 우주인을 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그게 뭐 어쨌는데? 우리의 적은 외계인이라고 몰랐어? 그게 아니라 우주인이라고! 우주인을 봤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주인? 인간과 흡사하게 생긴 생명체라고 합니다. 외계인이 인간과 닮았단 말인가? 머리 하나, 눈 둘, 팔다리는 각각 두 개이며, 직립보행을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인간과 똑같단 말인가? 믿기지가 않는군. 정신 발작 처리! 지키고 싶은 바람은 없어. 바보는 상대 안 해. 비행이... 잘 안 해. 뭐가 온다! 저건... 외계인의 비행정이다! 고맙습니다. 뭐지? 공중에 떠있어. 저것 봐. 누가 타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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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지? 저게 외계인이라고? 인간이랑 똑같잖아! 인간이랑 똑같군. 이 정도로 닮았을 줄이야. 이, 이, 또 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있습니다. 빌류와 똑같이 언어도 갖고 있단 말인가? 이, 아니, 또 ili. 세인트 와, 외계인과의 교전을 허가한다! 지상 부대는 외계인을 공격하라! 나는, 사람을 쏴 볼 줄 없다고! 이러면 못해! 나eter가 없이는 Scholarship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팀 켜마! 외계인 오병부대와 교전 중! 후퇴! 후퇴! 끝까지 버텨! 외계인에게 이 도시를 내줘서는 안 돼! 남은 외계인은 한 마리다! 지상에 상륙한 외계인을 섬멸했습니다! 출고했네! 언제든지 싸움을 위해 준비자! 장봉이 또 나타났다! 외계인의 양육함이다! 적의 양육함이 온다! 이 장봉이 더 흘러지 않게 연습도 무시하지 않도록 는 직전을 지하십시오. 수련실이 계속 자리残지 않다. 사уг Eun-lake Tyson 넣는다. 그루시킬 킬을 냉동어. 멈출 수 가능한 모든 역할을 예정할 것 같다. 적의 양육함이 온다! 기계선